2022년 4월 27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영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음으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문은 굳게 잠겨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복음에서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구원을 실현하시는 까닭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구원은 성자를 믿는 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애와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보통 신약 성경 본문들에서 하느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성자를 통한 성부의 개시를 인간이 거부할 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성자를 통한 성부의 개시는 악을 저지르는 자의 빛낮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성부에게서 온 빛이신 성자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고 하시며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 복음에서 진리를 실천하다 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다와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개시를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